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안 와? 안녕! 와 이거 부담스럽게 찍고 있어 수업 잘 들었어? 당연하지 너 또 학교에서 과자 까먹고 쪽지 쓰고 그러고 있었지 아니거든? 맞잖아 아닌데? 내가 될까? 어 그래 나 어제 민규 오빠한테 연락 왔었다 뭐라 했어? 그냥 안 했어 뭘? 답장 답장을 안 했어? 응 잘했어 짠 가자 나 기분이 갑자기 없는데? 나도 나 왜 이렇게 신나지? 어떡해 왜 이렇게 신나지? 우리 성원이에요 나 너무 신나셨다 와 야 뭐 탈래? 뭐 탈래? 뭐 탈래? 뭐 탈래?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무슨 거 탈까? 나 다 탈 수 있어 진짜? 야외로 나와라고 하자 프렌치 탈래? 뭐라고? 프렌치 프레이 뭐라고? 프렌치 레볼리션 프렌치가 뭐야? 프렌치 토크밖에 모르겠다 야! 재미없거든? 300개씩 더 주는 거 그래 뭐 너 따라 가보죠 왜? 1시간인데? 다른 거 가보자 근데 절대 평일이라고 해서 사람 죽거나 죽지 않네 야외로 나가자 날씨 진짜 좋다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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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머리띠 하나 굴러볼까? 나도 싫어 뭐 하고 싶어? 무슨 동물로 변신하고 싶어? 뭔가 주디로 변신해 봐봐 그래 그럼 너가 얘로 해 얘가 닉인가? 해봐 써봐 써봐 귀여운데? 창피해 어떻게 쓰는 거야? 앞으로 써? 뒤로 써? 뒤로 써 야 야 근데 기분은 좋다 나도 야 나 핸드폰 어쩌다 써? 귀여운데? 귀여운데? 아 머리띠 아 머리띠 어 머리띠 핸드폰 누구 왔어요? 야 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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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났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진짜 그런 건가? 저건 뭐야? 저거? 사이로스피스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마저씨 들어가니까 금방 사겠지? 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음료수랑 예정에 없던 트러스까지 샀습니다 이번에 좀 높이 올라가는 거 가자 장기가 다 튀어나오는 기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좋아 좋아 뭔지 알지? 알지 아 이 정도로 빌려야지 아 나 진짜 무서워 내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 응 나 이거 편집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난 정말 카메라가 떨어질 거 무서워서 우아 와 나 저런 거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야 오 해당면 봐 불편없다 해당엄바 해당몬바 사러왔어 해당몬바 사러왔어 해당몬바 사러왔어요 또 좀 시청자 파티 저거 찍을래? 야, 저거 퍼럭에 꺼내줘야 하겠지? 지금도 퍼럭 잘생겼어 어때? 오빠, 뭘? 퍼럭했어! 나도 봤어! 찍자! 가자! 자, 슬기야! 하나, 둘, 셋! 퍼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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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럭! 하나, 둘, 셋! 내 사진 확인을 왼쪽 내가 손가락으로 하시면 사진이나 했어요 잘 나왔어 좀 앉아 있을까? 그럴까? 나 그러면 화장실으로 가요 가셔 내 가방이랑 잘 맡겨줘 다 앉아 있어요 열심히 mü 여보세요? 어? 성민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? 맞는데요 무슨 일인데요? 성민이 좀 바꿔주시겠어요? 지금 없어요 오늘 동아리를 모임인데 성민이가 아직 안 와주세요 성민이 오늘 못 가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가자 배고파 전에 가자 떡볶이 와우고 우린 여기 와서 떡볶이 먹는데? 빼놓을 수가 없네 떡볶이 와우고 여보세요? 저 잠실이요 아 진짜 나 미팅 시간이 바뀌었대 미팅? 왜 싫어? 5시 하나라도 더 먹고 가 최대한 많은 음식을 넣고 가겠다 빨리 먹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짠 맨날 두고 다녀면 돼 내꺼야 뭐 열꺼면 부드럽고 놔야겠네 성미 없을까 카메라 조절을 못하겠네 우동이 최고였어 혼자 놀러가야겠다 패전스 바구니 내 타입 저 혼자 혼자 타고 있어요 정민이 보고 싶어 아 뭐야 아 잠깐 어지러워 아 잠깐만 아아 와 내 눈이 돌아가는 건가? 오늘 끝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안 그렇지 안 어지러워 그냥 생각보다 안 마 그날 봐 소유증이 심하네 그안 좋고 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하겠습니다 된건가? 이번 주에 이게 희주! 스톤 소주 먹으러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친구들끼리 탔는데 저 혼자 타고 있어요 정민이 보고싶어 왔어? 귀여운데? 한 번 더 왔는데? 한 번 더 왔는데? 한 번 더 왔는데? 한 번 더 왔는데? 여보세요? 야! 지금 어디야? 어? 나 지금 롯데웨이드 500 했어? 해야지 500 about x5 오فس 오두워진 밤 오두워진 밤 오두워진 밤 그름에 가려진 듯처럼 흐릿해진 말 길어진 이 밤에 깊어진 생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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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다가오시니 가려져 할 수 없는 마음 선명하지 않은 건 우린 걸까